점수 잡는 hackers. lesson 47 먼저 one 셀 수 있는 명사 얘기해 볼게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셀 수 있는 명사들이에요. 지역 이제 한자로 표기한다면 가사한 명사들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 한 개라면 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개라면 복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cup, chair, store 어때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인가요? 강아지, 개미, 가수. 이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명사는 대체적으로 셀 수 있다고 봅니다. singer, teacher, 그렇죠? 사람을 우리가 셀 수 없다라 하긴 좀 그렇죠. 유령도 아니고, 그렇죠? orange, 과일 같은 것도, apple, flower, 꽃, 전부 다 가사 명사들. 문장 안에 들어간 형태 볼게요. 1번, there's a cup. 얘가 주어거든요, 여러분. 가사는 단수라서 어와 함께 썼네요. cup이 하나 있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two singers, 이렇게 둘일 경우에 two란 말이 앞에 왔고, singers를 복수 형태로 썼죠. 그래서 동사는 복수 동사 처리했고요. 두 명의 가수들이 무대 위에, on stage, 무대 위에 있다. 세 번째, I bought, 나는 샀다. 오렌지 한 개를 산 거죠. an orange. and three, 뒤에는 apple이 몇 개야? 세 개니까 복수, s 붙어가지고 three apples가 됐죠. 자, 하나일 경우는 앞에 어나, 언이 붙고 있고요. 여러 개일 경우는 뒤에 s가 붙는 모습 보고 있죠. 네 번째, smell these flowers. 자, flowers은 여러 꽃들인가봐요. 그래서 꽃이 한 송이었다면 this flower이겠죠. 이 꽃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 란 말, this란 말도 여러 개일 경우는 this가 아니라 these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these, flowers, the,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죠. 이 꽃들 냄새 맡아봐. Mary, I, dear, so nice.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두 번째 우리 박사는 셀 수 없는 명사 만나보고 있죠. 네, 불가사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불가사 명사는 어나, 언이 붙을 수가 없고, s도 붙을 수가 없고, 단수 형태로만 표기를 해주고, 주고 얘네가 주어일 경우 단수 취급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가 이제 어때요? 눈에 일단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뭔가요? music 같은 거. 이건 눈에 볼 수는 없잖아요. 날씨, weather. 네, 공기, air 또는 추상적인 감정, love 이런 것들 무형의 것들인 거죠. 자, traffic 이거는 교통양이란 뜻입니다. 네, 교통양. 교통양이라는 건 차가 여러 대 있어서 차라는 말은 cars. 걔들은 열 개, 백 개 셀 수가 있지만 교통양은 부피 덩어리로 보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없어요. 나머지 보세요. water, oil, rise, salt, rain. 날씨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인도 비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셀 수 없다고 나오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집에 기름 병이 두 병이 있거든요. 오일 두 개 있어. 그러면 투 오일 쓰 안 되나요? 자, 얘네가 셀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뭔가 물질 전체를 가리켜서 자, 기름을 떠올려 볼게요. 기름.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 떠올리지 마시고. 오, 좋아. 참기름, 들기름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땅을 봤더니 기름이 나온 거야. 기름이 막 솟구쳐 나와요. 자, 이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내가 한 통에 다 넣으면 기름 한 통이 되고 내가 작은 통에 나눠 놓으면 열 통이 나온다고 쳐 볼게요. 열 개예요, 한 개예요, 이 기름은 그러면? 애매하죠. 개를 담는, 계량하는 어떤 단위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불가산 처리합니다.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도. 이따만하게 한 가마니에 넣으면 하나가 되고 작은 봉다리에 넣어서 열 개가 되면 열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막 잔뜩 많이 많이 덩어리로 있는 이 부피감이 있는 것들은 내가 넣는 단위에 따라서 열 개가 됐다가 백 개가 됐다가 한 개가 됐다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셀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물도요, 이만한 통에 넣으면 한 양동이가 나오지만 작은 글라스에 남으면 백 개의 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가변성이 있는 뭔가 세는 단위에 따라서 계량의 단위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는 전체 물질 덩어리들 이런 것들은 불가산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봅니다. 뭐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 한 말 될 수도 있고 한 병 한 병 담아 백 병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레인도 마찬가지고요. 물이라는 단어가 문장 속에 등장했어요. there's water. 어 같은 거 안 붙죠. 이제 waters 아니고요. in the cup.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이때 워터가 주어예요. there가 주어 아닙니다. 그래서 is라는 단수동사 쓰고 있고요. 2번. love is the greatest gift. 가장 큰 선물이래. 사랑이. 사랑이란 추상적인 감정. 불가산이고요. 세 번째.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이런 거 묶어주세요. 전 세계에 있는 many people. 얘가 주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eat. 동사죠. rice. 쌀을 먹습니다. 쌀뿐 아니라 밀, 보리 이런 것들 전부 우리 불가산 처리해주고요. traffic is terrible on the weekend. 주말이죠. 근데 weekend에 s 붙으면 매주 주말이 됩니다. 매주 주말에. 한마디로 매주마다. 주말마다 traffic이 끔찍해요. 교통 정체가 끔찍하다는 얘기죠. 교통량이 많아서 만약에 밀릴 때 그럴 때 traffic is terribl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차가 많으니까 traffic are 아니에요. 이수로 처리하시고 제 불가산 명사라는 거.